안녕하세요 모컴입니다. 다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이스타가 수입하고 있는 고이사의 AK-74UM 모델을 들고 게임을 띄워봤습니다. 17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의 물건으로 대부분의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어박스와 미너바료 등 중요한 작품부는 메탈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보조무기로는 KJ옥스의 KP-17의 위장 도색을 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아주 빠르게 적진을 향해 뛰어봤습니다. 팀이 마지막 절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원 패널 쪽으로 향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르치는 과연 12ans에 모 chilly가 10만원 10만원 적들에게 포기당하여 전사하면서 팀이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포기당하여 전사하면서 팀이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포기당하여 전사하면서 팀이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교전지로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트럭의 성격의 방향을 우리에게 쫓아내내는це 저거 꼴나왔어 저게 피지당하여 조사였어 저게 피지당하여 조사였어 아 우정비를 못 빠져? 아 이거 안빠졌어 우정비를! 결전병기 아 그거 모터야? 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아 셀터가 여기가 좀 셀터가 오케이 다음 게임은 주교전지로 뛰어나가 적박스모조를 하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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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 게임 끝!